한글자막 제공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추가로 진행됩니다. 어 키스 타임 뭐야 뭐야 시작해? 아직까지 왔음에 성장 인스타톤 시작됩니다. 베이직입니다. 찾을 수 있는 그 이름 이제 그 이름을 나에게 하늘만 나쁘신 바람 하치해 부끄럼도 없어 밀린 마 라인 힙합 언제나 she's my wife 영원히 변함없어 그들에게 한 사람 최고로 갚힌 것 항상 가까이에 최고로 갚힌 것 항상 내 장애 두고 싶어 누구만 더 바꿀 수 없어 알고 있었어? 깜짝 놀랐어 요즘 한 번 더 칠 것 같다고 이제 내 록 정산세 매달 그토록 장발 선치고 막나 스스로 기도만 해 어찌나 뒤치락 이제 그만 어찌나 뒤친 않을지 확인하고 내 힘으로 끝까지 올라가 끝까지 정상보다 훨씬 더 더욱 더 더욱 더욱 그 나쁜 삶의 힘을 안 기난이 벌여줄래 좌절 도로만 펌 내가 여기까지 왔음에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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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고 엄청 놀랐어요. 저희에게 그런 리스펙을 가지고 노래를 해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았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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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평소에 차분 씨 팬이었거든요. 너무 고맙더라고요. 남자들은 후호 여자들은 하하 우리 압춘하라 같이 이제서야 첫 번째 이야기 못다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대신에 마이 상관 대신 요엘라스 내게 유일한 맞춤이야 네 목적과 못다니고 괜찮았다면 내 액수 항상 봐 쉬어 살았다면 로디 항상 봐 후쿤 유어마 좋은 시방꽃 뮤직 계속되면 다 여운담 그것이 눈부스레하는 너의 토크가 우리가 당장한 건 바로 게임의 후방 다른 새로운 반전을 겪고 우리 45 승리의 노릇불로 우리 모두 밤새 리기동동 리기리기동 저희도 얘들돈 리듬을 참여서 희사고 반전도 리듬을 참여서 일급도 고시 덕 리기동 리기동 리기동동 리기리기동 리기리기동 리기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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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재밌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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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45의 RPM도 아니고 제가 주석형도 아닌데 너무 아빠 미소 같은 느낌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노래를 후배들이 이렇게 불러준다면 되게 감동적일 것 같아요 베이직이 또 이제 랩 잘하는 관상 생각해보니까 웃기다 뮤직 네트워크 엠넷